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날상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빙빙 돌아 날상이라고도 하죠. 비상에서 상자가 되겠습니다. 비상을 네이버 사전에서는 공중을 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부분 날개를 가리키는 기두자가 부수가 되겠습니다. 기두죠. 총 12얘기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왼쪽 부분 전체가 양양자죠. 양양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글 모음 요가 보입니다. 요. 요 부분이죠. 그리고 키를 재는 병원에서 키를 재는 기구 키가 보입니다. 키. 그래서 요 키를 양어로 봅니다. 양양자니까요. 키.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두자. 날개우자죠. 한글 기억이 보입니다. 기억을 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는 선으로 봅니다. 선이 두 개죠. 하나 둘. 강조하여 선으로 봅니다. 가 선. 켜로 보겠습니다. 켜. 켜. 켜가 아래도 있죠.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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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강조하여 껴로 봅니다.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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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날개. 껴. 껴. 를 쓰는 것이죠.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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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